고혈압과 저혈압 고혈압은 혈관에 가해지는 힘이 너무 커서 건강에 해로운 상태이며 혈압은 두 가지 측정치로 구분됩니다. 수축기 혈압 심장이 뛰면서 혈관에 혈액을 펌핑할 때의 혈압 이완기 혈압 심장이 휴식을 취할 때의 혈압 일반적으로 성인의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mmhz 미만입니다. 고혈압은 140에서 90mmhz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저혈압은 혈관에 가해지는 힘이 너무 약해서 어지러움, 피로 및 기절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 성인의 경우 혈압이 90에서 60mmhz 미만인 경우입니다. 고혈압의 원인 비만, 운동 부족, 불건강한 식단, 과도한 음주 및 흡연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는 경우 당뇨병, 신장질환 및 수면 모호흡증 일부 약물 부작용으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의 원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거나 구토, 설사 또는 과도한 바람과 같은 이유로 탈수되면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출혈은 혈압 강화를 초래,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저혈압을 유발, 심장질환, 신장질환 및 신경질환과 같은 일부 의학적 상태는 저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더욱 유연해져 혈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증상 두통 어지러움 피로 시력변화 가슴 통증 호흡곤란 저혈압 증상 어지러움 가벼운 머리 피로 흐릿한 시야 집중력 저하 기절 고혈압 치료 체중 감량 건강한 식단 섭취 규칙적인 운동 금연 및 음주 제한 생활 방식 변화만으로 혈압을 낮출 수 없는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효제 혈액 내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베타 차단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춥니다. ACE 저하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심장 근육의 칼슘 유입을 차단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저혈압 치료 충분한 수분 섭취 매일 8잔 정도의 물을 마셔 탈수를 예방합니다. 소금 섭취 제한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과도한 소금 섭취를 피합니다. 천천히 일어서기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일어설 때는 천천히 일어서 어지러움을 예방합니다. 다리 들어올리기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동안 다리를 들어올리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탄력 스타킹 착용 다리의 혈액순환을 돕고 저혈압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 약물 조절 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물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 질환 치료 저혈압의 원인이 되는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등을 치료하면 혈압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생활 방식 변화만으로 혈압을 높일 수 없는 경우 의사가 약물 치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약물에는 플루드로코르티손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주의 저칼륨 혈증 고혈압 부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리도드린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알파 마이너스 1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주의 두통 어지러움 구토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도파민 혈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전 닮을 질입니다. 주의 메스꺼움 구토 두통 불안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저혈압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응급상황에서 혈압을 빠르게 높이는 데 사용되는 호르몬? 페닐에프린 비강충혈제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혈압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극제입니다. 주의 위에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저혈압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의 좋은 식품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 마그네슘 및 섬유질이 풍부하며 이는 모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감귤류, 멜론, 잎채소, 토마토 및 감자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지방 유제품에는 칼슘과 칼륨이 풍부하며 이는 모두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우유, 요거트 및 치즈를 선택하십시오. 통곡물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며 이는 혈압을 낮추고 통곡물 빵, 통밀 파스타 및 현미를 선택하십시오. 연어와 기타 지방이 풍부한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이는 혈압을 낮추며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생선을 섭취하십시오. 견과류와 씨앗에는 섬유질, 마그네슘 및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며 이는 모두 혈압을 낮추고 아몬드, 호두, 땅콩, 해바라기 씨앗 및 치아 씨앗을 선택하시고 콩류는 단백질, 섬유질 및 칼륨이 풍부하며 이는 모두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렌즈콩, 검은콩, 흰콩 및 병아리콩을 선택 올리브오일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며 이는 혈압을 낮추며 요리, 드레싱 또는 딥으로 올리브오일을 사용하세요. 다크초콜리대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며 이는 혈압을 낮추며 코코아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초콜리대 선택 저혈압에 좋은 식품 혈압이 낮은 경우 수프, 시리얼 및 가공식품과 같이 소금이 많은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혈압이 낮은 경우 커피, 차 및 에너지 음료 섭취를 제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거나 피하십시오. 혈압을 조절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한방 약물이 있습니다. 침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침치료 뜸,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뜸치료 수지침,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지침치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탈수를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금은 혈액량을 늘려 혈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6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철분은 혈액 내 산소 운반을 돕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쇠고기, 닭고기, 생선, 콩, 렌즈콩 및 시금치와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철분이 풍부한 음식 비타민 b12는 신경 건강을 유지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쇠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우유 및 요거트와 같은 비타민 b12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고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며 통곡물, 과일, 채소 및 저지방 유제품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며 닭고기, 생선, 콩, 렌즈콩 및 견과류와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 저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 카페인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커피, 차, 에너지 음료 및 초콜릿과 같은 카페인이 풍부한 음식을 피하십시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은 경우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거나 피하십시오. 설탕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러움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자, 케이크, 쿠키 및 설탕이 첨가된 음료와 같은 설탕이 많은 음식을 피하십시오. 가공식품은 종종 나트륨과 설탕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고 저혈압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및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가공식품을 피하십시오. 한약으로 치료할 경우에 천마구등음, 천마, 구등, 황년, 우설 등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고혈압 치료 한약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 지사지황탕, 지사, 황년, 지황, 숙지 등으로 구성된 한약 혈압을 낮추고 인효작용 조이산, 조이, 산조인, 황금, 건강 등으로 구성된 한약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 인효제, 혈액 내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베타 차단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춥니다. ACE 저하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심장 근육의 칼슘 유입을 차단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황기탕, 황기, 대추, 인삼, 건강 등으로 구성된 한약 기를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 육개지황탕, 육개, 지황, 생강, 대추 등으로 구성된 한약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높이는 데 효과 인삼강귀탕, 인삼, 건강, 귀지, 대추 등으로 구성된 한약 기를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 플루드로코르티손,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 미도드린,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 카페인,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데 도움 위에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약과 양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전하는 전 도인이었습니다.